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사실상 민영사상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필립군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령인데 운전을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70, 80대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적성검사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영국에는 이런 규제 같은 게 없나요? 아예 제한은 없고요 보완 대책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세가 되면 이제 만료가 되고 3년만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니까 보조장치는 되는데 이번 필립군의 사건을 두고 이제 제한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교통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서 논란이 된 필립군 이번 주 다운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